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아주 갑작스럽게 사임한 김진국 민정수석은 1963년 출생으로 전남 보성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그런 변호사입니다. 특히 민변 출신의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국 민정수석과 문 대통령의 그런 사적인 인년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너무 신속하게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받은 점입니다. 그 점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민정수석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보도가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그냥 잘라버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12월 20일 날 김진국 수석의 31살 먹은 아들이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를 덜 먹거린 내용이 mbc 방송의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젊은이라면 자기소개서의 성장과정란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젊은이라면 뭔가 그 젊은이가 아픈 겁니다. 또한 학창시절 안에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제정신 갖춘 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서 이 기업의 꿈을 이루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정상적인 젊은이가 쓰겠냐 이야기죠. 경력 상황에는 한 번 믿어보시기 바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겠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병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언론이 그 한쪽으로 몰아갈 때 그냥 몰리지 않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같은 돌출 행위에 대해서 김진국 민정수석은 퇴임하면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제 아들이 불안과 강박정세 등으로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2월 20일 날 9시 무렵에 언론에 이런 사실이 밝히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12월 21일 날 아침에 사표를 문 대통령이 받아서 수리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속하게 사표를 진행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석연치 않은 것은 민정욱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미루어 보면 민 의원이 그냥 해보는 소리는 아니라고 볼 겁니다. 뭔가 이런 이야기죠.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대장동 사태를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재명 캠프 쪽에서 아들의 이상한 이력서 문제를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문재인을 푹 쑤셔버린 겁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과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가. 그런데 이것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이 뭐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고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이었다. 이건 다 감추고 싶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은 더 쉽게 알게 되죠. 11월 21일 날 미디어 오늘은 mbc 박문진 이재명 대장동 김진국 수석 아들 보도 문제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을 잘 설명해 냈습니다. 박문진은 12월 21일 날 이사회를 열고 2022년도 기본 운영 계획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계획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박성재 mbc 사장에 출석했고 이날 몇몇 이사들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관련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이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선하 이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김진국 수석과 변호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 입시나 취업에 대한 비리 사안과 다르다는 사실을 장삼 이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비리였는지 공정성 의문을 느끼고 보도할 가치가 있었는지 등 리뷰되지 않고 체크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선하 변호사는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언론에 터뜨려가지고 그냥 사람을 날려버릴 수 있냐. 당신들 일 제대로 한 거냐. 왜 다 아는 사실을 그 가정사를 그렇게 만드냐 이렇게 나무를 한 것이죠. 박선하 변호사가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정상과 거리가 멀다는 내용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나 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을 터뜨린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김진국 민정수석을 그냥 날려버리기 위해서 날려버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새로운 권력을 선출하는 지금 정도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선거를 앞둔 그런 시점이 되면 청와대의 동정이나 정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후보 측으로 새로운 권력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심지어 낮에는 청와대에 근무하고 밤에는 새로운 권력에 줄을 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자는 정말 권력 무상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 거죠. 청와대에 있지만 모든 청와대 대통령 이야기나 회의 상황이나 수사 상황들이 다 저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12월 21일 날 그럴 듯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나름대로 원칙대로 강하게 대장동 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여파다 이런 주장이 원희룡 씨에서 나왔습니다. 원희룡 씨. 원희룡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까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을 다 퇴근시키고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화천대유 쪽에서 로비 혐의 등 압박이 세졌던 것 같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이 나름 원칙대로 강하게 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여파인 듯합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김진국 수석 아들 이슈를 터뜨려서 김진국 민정수석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아픈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 교체설 등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치적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교체설 등을 계속 유포시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원희룡 씨가 제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의 정신질환을 갖고 그냥 민정수석을 날려버리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신속하게 김진국 민정수석을 처리한 것은 결국 권력의 추가, 이재명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그런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이 참 비정하죠. 개인적인 아픈 부분도 관계없는 겁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